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5천명 기념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샘솟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의견을 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ASMR 먹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이 ASMR 다양한 소리 그 다음이 일반적인 먹방이었고요 가장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라고 다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많으시고 그 중에서 골라보자면 노래가 좀 별로더라 그리고 목소리로 멘트해 주는 것도 좀 별로더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60%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기와 아내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기타 등등이었고 홍사운드가 앞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컨텐츠에서 30%가 ASMR 롤플레이 영상이었고 그 다음이 음식, 식당, 물건 등을 리뷰해 주는 리뷰가 28%였습니다 그 다음이 힐링이 되는 멘트나 이야기 들려주기 아기 성장 영상 그리고 기타였습니다 영상은 95% 정도 분들이 다 만족을 해주셨고요 한 분이 4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좀 별로라고 느껴지는지 소리에 대한 만족도도 97%의 분들이 다 만족을 해주셨고 역시나 4점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또 좀 보완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를 한다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에서는 50대 50으로 거의 본다 안 본다가 반반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점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한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큰 소리 날 때가 있는데 좀 조심 좀 해달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 툭 건드리거나 그릇 꽉 놓거나 이런 것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을 쓰는데 이게 무의식 중에 하는 거라서 좀 어려운데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자기 전에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조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어둡게 그리고 뒷배경을 깔끔하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깔끔하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방송도 하고 네 일단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롱런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컨텐츠는 뭔가 저만의 전공을 살린 그런 롤플레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아내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먹는 것 좀 자주 해달라 그리고 탭핑, 브러쉬, 귀마사지, 이어클리닝 등등 다양하게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음식하면서 조리법을 간단히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소리도 좀 해주세요 입소리는 사실 예전에 한 20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했다가 대충 하진 않고 열심히 했지만 소리가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서 폐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20분 동안 계속 하니까 어 네 물이라도 준비해서 할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잔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드릴까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내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긴 볼건데 댓글 때문에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에요 아프리카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원래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제 아내도 같이 걱정을 하는게 갔다가 괜히 멘붕 오면 어쩌나 그런게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이걸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근데 어 방송을 하려면 지금 이런 카메라를 못 쓰고 캠코더를 캠 캠 캠 카메라를 사야되더라구요 돈이 없어 네 그 다음 소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소리 퀄리티가 부족한 것 같다 여기서 퀄리티는 장비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런 소리 내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열심히 연습하셔라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좌우 구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힘내서 3DO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달린 마이크 있죠 네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힘은 돈인데 네 네 그리고 조근조근 잠옥에 천천히 템포를 맞춰도 좋을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팅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자면서 보는 방송 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튼 어 앞으로 촬영하는 ASMR 영상에서 좀 천천히 템포를 맞춰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먹는 소리도 들려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랑 뭐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장을 다니면 다니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어 저만의 생활이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도 없고 그냥 퇴근해서 아이 보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 보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 보고 자고 출근하고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 좀 취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취미를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음 평소에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걸 좀 재밌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취미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죠 음 음 그리고 뭐 이왕 하는 거면 뭐 혼자 만들어서 혼자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좋잖아요 음 그래서 유튜브로 해보자 뭐 해서 잘되면 용돈도 좀 벌고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또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영상을 찍을까 지금까지는 가족들과 관련된 영상들 찍어서 편집하는 게 주였는데 어떤 영상을 찍을까 음 뭔가 나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목소리가 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소리 관련된 걸 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ASMR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ASMR을 검색을 해보니까 한 15년 전에 제가 우와 뭐 이거 어떻게 소리를 일으켜내지 하면서 궁금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장비도 없고 뭐 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 ASMR이 그거 더라구요 그래서 어 재밌겠다 그래서 ASMR을 이제 컨텐츠로 정하고 마이크를 사서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마이크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올리는 컨텐츠도 좀 소리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로 가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별칭이라고 해야 되나 별명 인 홍 이랑 어 소리를 뜻하는 사운드를 붙여서 홍사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 굳이 영어로 한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글로벌 유튜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때를 위해서 홍사운드라고 지었습니다 홍소리가 아니라 음 어 어 근데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홍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더라구요 그래서 홍사운드 이렇게 해도 별거 없고 홍스튜디오 라고 해서 또 유튜브에 어떤 분도 아이디가 있으시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 홍해듀니 뭐 홍집관이 뭐 등등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 나중에 일단 이름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꾸는 게 좋으려나 네 아 지갑이 궁금해요 저는 상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직업을 하게 된 과정과 꿈에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는 어 나중에 찾아오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도 다니시고 가정도 있으시고 유튜브도 하시는데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으면 해요 아 네 진짜 피곤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음 하지만 재밌어요 일단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은 또 그걸 보면서 또 하루에 힐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주로 언제 촬영하시나요 음 ASMR은 잡음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할 때 찍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는 시간에 네 찍는데요 어 보통은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한두시 사이 또는 새벽 5시 4시부터 한 6시 사이 이때 촬영을 합니다 또는 뭐 주말에 낮에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잠깐 또 해서 촬영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이세요? 20대 후반입니다 키가 키가 몇이세요? 네 180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요 어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놀았어요 왜냐면 어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충분한 성적이 됐었기 때문에 놀았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새벽 한 4시까지 게임하고 있고 어 그리고 막 피아노 관심이 있어서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음악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는 걸 좋아해서 노래방도 다니고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놀았다는 얘기만 하면 안되지 아 공부도 했어요 저는 어 학교를 떠나면 공부를 안 했지만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항상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 중 하나였고 그래서 그렇게 놀고 했지만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기억발로 한 그래도 한 전교 한 3, 40등 정도는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1, 2학년 때는 더 잘했지만 자랑인가 아무튼 할 거 하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동영상 찍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10년, 20년이 됐을 때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왠지 동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동영상을 찍어놓고 단 몇 달이 지난 다음에만 봐도 확실히 그때 추억 느낌이 훨씬 잘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이 좋더라고요 아내분과 아기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일 때 구체적으로 잘 때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아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아기가 저를 보면서 막 웃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사랑스럽고 뭐 줬는데 잘 먹고 있을 때 되게 사랑스럽고 그래요 아내는 항상 항상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아 네 구체적일 수가 없네요 모든 일상이 그래서 음 해보고 싶은 ASMR 종류 음 ASMR 영상들을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좀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섬세한 소리를 위해서 너무 조심조심 하다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영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섬세하면서도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한 그런 소리의 반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뭔가 나만이 갖고 있던 추억과 그때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마음의 힐링까지 같이 가져다주는 그런 ASMR을 만들고 싶습니다 즐겨듣는 ASMR은 제 꺼 즐겨듣습니다 사실 시간이 요즘 별로 없다 보니까 제 꺼 편집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다른 분들 걸 들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영상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장점은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신선함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ASMR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의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ASMR이라는 큰 틀만 인지한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ASMR 영상을 찍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찍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몇몇 뭔가 신선한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지게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이날은 이거 촬영해서 이날 편집해서 이날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조금 뭐 한 2월달부터는 굉장히 변화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망은 그러한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시간이 잘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요? 생애 최고의 날은 이사단 1연대로 배치된 날입니다 군대에서 사실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원래는 백령도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뭐 어차피 하는 것 좀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군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물론 아직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한 한두 번 정도 잠깐 본 정도였지만 아 백령도로 가면 이 사람과 절대 잘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이사단 김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인게 원래 이걸 결정하기 일주일? 일주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 3일? 3일 전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마음을 딱 바꿨죠 그래서 같이 백령도 가기로 했던 친구들에게 욕을 좀 먹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김포에서도 또 나뉘어요 김포에서 근무하는 게 있고 강화도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랜덤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김포에 있는 곳으로 배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앞에 있는 버스를 타면 서울에서 지내는 여자친구네 집 바로 앞에서 서요 짱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삶이 펼쳐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저의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밝힐 때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토가 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또 가족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멋진 목소리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글쎄요 이건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DNA 아닐까요? 일단은 저는 목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변성기가 오면서부터 노래를 아예 안 했어요 변성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 뭐 노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안 불러 이러면서 안 부른 것도 있긴 한데 뭐 변성기 때 막 소리 많이 지르고 이러면 목소리 이상해진다고 해서 소리도 별로 안 질렀고 뭐 아예 안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잘 조곤조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이 뭐예요? 얘기해도 되나? 여운이에요 아기 몇 살이에요? 한 살입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연애를 하셨나요?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외박을 나갔는데 있길래 말을 걸어서 사귀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좋은 여자를 얻는다고 사모님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나요?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죠 뭔가 소녀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차분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여자였는데 사귀면서 보면 느낀 건 아 정말 지혜롭다 머리가 좋기도 한데 머리가 되게 좋은데 그걸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세상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를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잘 들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그렇습니다 결혼하기까지의 러브스토리 그냥 평범하게 데이트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들려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따로 뭐 혹시나 특집이 있으면 그때 따로 아내랑 단둘이 얘기하면서 그땐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과 나이 차이는 조금 납니다 다만 아내가 연상이에요 아내분 출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아직 신혼입니다 촬영 장비가 뭐예요 일단 음식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촬영했던 카메라는 지금 이 카메라 삼성 미러리스 NX300 이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찍던 카메라는 캐논 EOS 550D입니다 굉장히 옛날 거예요 얘 단점은 영상을 촬영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을 촬영할 때 포맷을 압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화질은 좋은데 용량이 너무 커서 10분 정도 촬영을 하면 끊깁니다 그럼 다시 또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찍는 화면은 이 친구 고프로 히어로 4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줌 H6 마이크입니다 색감은 색감 조정은 살짝 해요 아무래도 음식은 살짝 밝은 화면이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보정을 합니다 청주 어디 사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모충동에 살았습니다 나무젓가락 잘 쓰고 있나요?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취준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등학교 때는 뭔가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꼭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별 차이 없고 취업을 할 때에도 무조건 좋은 회사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5년, 10년 뒤에 나는 뭘 이루면 참 뿌듯하고 좋을지 행복할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럼 그게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나만의 명확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취업도 훨씬 잘 되고요 그리고 가서도 어떤 환경이든지 꿋꿋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뭐 토익 공부한다고 나도 도서관에서 막 일단 토익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공모전 하니까 나도 뭐 공모전도 좀 해야되지 않나 해서 뭐 아무 공모전이나 막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부터 찾아보세요 끝 어떻게 하면 꿀이 떨어지는 부부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은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나 자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줄 수 있는 것 서로가 그렇게 함께 한다면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죠 추천하는 ASMR 유튜버 채널이 있다면 저는 데이나 ASMR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소리를 잘 녹음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여우셔서 네 그렇습니다 전 남자니까요 영상 안 올릴 땐 뭐 하시나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나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빨래, 청소, 설거지 아니면 아기 보기 그리고 아내랑 놀기 또는 부모님 댁 방문 등 가족들과 시간 분해기 아니면 어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간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 찍어서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요즘 좀 그게 어렵네요 환경이 한 2월달부터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지금은 일단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팅 사운드를 좋아하시나요? 자주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팅 사운드를 좋아해서 자주 한다기보다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겸사겸사겸사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김에 촬영도 하고 나중에 편집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이팅 사운드 전문이 되어버려서 네 조금 좋은데 아쉬울 때는 다른 분야의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낮다 라는 거 하지만 뭐 당연한 거겠죠 이팅 사운드를 보고 구독을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뭐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다양한 다른 영상을 보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밸런스가 잘 맞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다시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취향이 모두 다르고 또 저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상반되는 점이 있다는 거 어떤 분은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냥 혼자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팅 사운드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소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등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올리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만명이 되었을 때 또 한번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